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정지의 판변치비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녹음파일의 분실과 사범파일의 증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 사건부로는 2023타 2175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언효력확인의 소고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는 피고를 상대로 유언이 맞다라고 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송을 구한 겁니다.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망인은 2018년 8월 24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1이 있었고 자녀인 원고 2, 3, 피고 이렇게 3명이 있었죠. 원고 3은 가정법원에다가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거미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6일 날 2차 거민기일에서 2018년 2월 27일 유언녹음을 하고 원고가 1, 2회가 원고 1, 2회가 배우자 어머니죠. 여기는 어머니 같아요. 1, 2회가 입회했다고 진술합니다. 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에 유언 검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고의 대리인은 검인 파일의 상세정보에 2019년 5월 14일 날 최종 수정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검인 파일은 편집되어서 우리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것은 원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피고 대리인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녹음에 의한 유언 검인조서 작성 후에 녹음파일이 멸실도록 분실될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녹음파일의 멸실도는 분실된 사정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파일이 있고 그 녹음파일의 내용이 내용이 맞다면 그 유언 증서의 내용을 증명해서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되지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게 맞다. 그런데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독립한 서증이나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럴 경우에 원본이 선의로 훼손되거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제3자에 대해서 제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하는 구체적 사유로 주장해서 증명하게 되면 사본으로도 그 문서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원칙은 원본을 제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본은 원래 안 된다. 사본은 그냥 그 원본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본이 원본이 선의로 훼손됐고 그것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게 되면 그 사본으로 원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원본에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원본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휴대전화에 삭제를 했는데 원고 3이 이걸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수혜인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게 아마 변호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달을 했고 그 파일이 검인 파일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인은 검인 기일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검인 기일을 쓰려고 변호사한테 이걸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서 그 갖고 있던 파일을 검인 파일로 제출해가지고 검인 기일 정도에 대해서 써서 유언의 내용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미 카카오톡 전송하는 휴대전화가 완전히 삭제됐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원본 파일과 동일상 인재는 검인 파일로서 유언의 효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게 원래 파일하고 동일한 거 맞고 그 파일에 위조, 변조 다른 게 없다라고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언에 의해서 훼손됐다고 봐서 이거는 사본이지만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유언의 효력도 인정된다라고 해서 결국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증거, 민사소송에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는 매우 드뭅니다. 유언이 굉장히 억게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형식에 벗어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언이라는 것은 망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서 사후에 개봉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작이나 위조 또는 다른 문의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한 상소인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분쟁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언 자체의 형식 수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유언의 검인 기일에 들어가서 그 검인 파일을 유언 검인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유언에 의한 효력을 인정받은 거죠. 따라서 그때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고 다만 그 유언의 전제가 됐던 그 파일 그 파일이 사본인데 그것도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대법원은 사본 파일이 원모 파일과 동일성이 유지한 것이 확인됐고 그것이 감정인의 확인됐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유언에 관한 판례라기보다는 사본의 파일 그 사본 파일의 증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원본이 선의에서 훼손되거나 제3자가 보관으로 해서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사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